10주차 강의 확률과 확률 변수 중에서 확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알파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확률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확률이 0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절반씩이죠. 이런 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6세기 르네상 시대의 이탈리아 수학자 카르다노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카르다노의 공식으로. 카르다노는 카드놀이와 체스, 주사위 굴리기 등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서 확률 게임에 대한 책, Book on Games of Chance라는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확률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경우에는 앞면과 일어나는 사건과 뒷면이 일어나는 사건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이죠. 또 주사위를 던질 때는 주사위에서는 1, 2, 3, 4, 5, 6이 나올 사건들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 확률이 다 고르죠. 자, 이런 사건들의 집합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자, 그러면 확률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여러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십시다. 주머니에 공이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을 빼내는 것. 공을 뽑아내는 것을 샘플링, 추출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빼낸 공을 다시 넣어서 다시 뽑을 수 있는 추출을 복원 추출이라고 통계학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 시간에는 이거는 반복을 이용, 리피티션을 이용한 그런 선택, 반복이 허용되는 선택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그게 복원 추출입니다. 이 복원 추출이 이루어지는 예로는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굴리기 등이 바로 동전을 던질 때 항상 앞뒤가 다 계속 나오고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반복을 허용하는, 앞이 나오고 또 앞이 나올 수 있는 또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3이 나오고 또 3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복을 허용하는 그런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1부터 45까지 쓰여있는 공들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6개를 골라낸다 그러면 이 45개 중 하나를 빼내면 그 숫자가 3이었다 그러면 나 여기엔 3이 없으니까 다음에 뽑은 것은 다른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또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또 뽑아낼 때는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가 바로 비복원 추출의 예가 되겠습니다. 즉, 리피티션을 허용하지 않는 선택이 되겠죠. 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 알파고가 사용하여 유명해진 몬테카르로 메소드 시뮬레이션은 여러 반복을 통해서 표본 공간에서의 추출을 통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어프로시메이션,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알파고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둑판에서 어디에 둘 때 여기에 둘 때와 여기에 둘 때 각각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그 중에서 어디에 둘 때 승률이 더 제일 높아진다는 것을 판단해서 다음 바둑알을 놓을 자리를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코딩을 이용해서 알파고처럼 확률을 구해보는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코드를 이용해서 R코드를 통계학에 관련되는 건 R코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프로그램 짜기도 쉽고 또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죠. 거기에 10번 굴리는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샘플을 1, 2, 3, 4, 5, 6을 주고 10번을 시행을 시켜보죠. 그리고 리피티션을 허용해서 그래서 주사위 굴리기를 10번 실행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DICE라고 주면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중복되면서 10개의 1부터 6 사이의 숫자들이 랜덤하게 제네레이트가 되죠. 또 두 번째로는 1부터 45까지 써있는 45개의 공에서 하나씩을 꺼내서 총 6개의 공을 꺼내는 모의 실험을 한다면 이게 이제 비복원 추출의 이해지요.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6개를 뽑아내는데 리피티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고 명령을 알명적으로 시행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랜덤하게 6개의 숫자를 이렇게 뽑아 냈습니다. 다시 실행한다면 또 다른 숫자들이 1부터 45까지 나오겠죠. 또 동전전지기를 20번 하는 모의 실험을 해보고 나오는 수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동전전지기를 20번을 실행해 보면 동전이 앞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으로 해서 리피티션을 허용해서 해주면 1, 0, 1, 0 등이 이렇게 랜덤하게 20개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전 던지기를 5000번 하는 모의 실험을 해보면서 그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 동전 던지기를 쭉 5000번을 실행을 시켜버리면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전체 횟수하고 0 또는 1이 나온 그 수를 다 합치면 그러면 대개 0.5로 이렇게 처음에는 1,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0.5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률이 즉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죽고 확률을 구하면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의 승리의 비결은 마찬가지로 주사의 굴리기를 통해서 평균이 3.5라는 것을 같은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만번을 돌려서 주사의 6개를 시행해서 그 확률을 구해보면 보시다시피 이 3.5로 만번을 점점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부터 5 사이니까 이 중간이 바로 3.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